차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나랑 비슷한 거 같아요. 자꾸 찾지 말라고! 섹시해라. 나 소름 돋는 거네, 자기 노래야. 자기 노래에 신경을 못해. 아, 자기 형 따라간다. 아,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. 아니, 주꾸박스야. 설마, 설마. 이야! 신나지? 이거 해줘야 돼, 이거 해줘야 돼. 잘 보세요. 굉장히 이래, 부러워. 애니아야. 어디예요? 헤이 브라더! 누굴까? 갑자기 뭘 쓰였어요? 아, 형 평소에 이러고 다니는데 왜. 누구야? 내가 알고 있는 혜연이 아닌데? 아, 몇 시야? 한 10분 늦었나? 끄진말 하고 있는데, 10분 기다려. 야, 나 뭐 하나만 주라. 시켜, 너. 그러면 나 아메리카노 하나만. 계산 누가 하냐? 카드 뽑기 해. 일로와. 카드 뽑기 해야지. 아, 잠깐만. 무슨 카드 뽑기야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의식했어. 카메라 너무 의식하시는데요, 호준 씨. 초, 중, 고대학교 때 친구.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는 자리여서.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친구들이 한 자리에 딱 모인 적이 최근엔 많이 없었거든요. 예전에 제 모습을 기억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다 동양이겠어요? 네. 대학교 때 만나는 형만 빼고 다. 음. 다 광주 분들. 여기, 지금 여기는 다 광주. 음. 자, 간다, 간다. 자. 아이스 아메데이션. 저 형 카드 아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. 심지어 형 카드를 아는데. 하도 잘 좋아. 하, 진짜. 야. 누구 거야? 손을 좀 쉬고 아니야? 누구죠? 누군 거야, 누군 거야? 내 거야. 아, 사실 구수하게 쓰시네. 내 거야. 네, 초등학교 친구. 구수하게 쓰시네. 오늘 형 육십화 대 초십화 하면 붙죠, 그냥. 형이랑 너랑. 야. 난 너 육십화지. 뚱뚱하다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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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기 처음엔 돼, 진짜. 토끼리도 소식이야. 약간 성격이 육십화스러운 친구들이 있고 좀 더 순한 초십화스러운 친구들. 아아. 비슷비슷하지만. 볼륨 칠 수 있냐? 육십화, 초십화? 육십화, 초십화에다 붙어야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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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 이거 먹어야지. 아, 볼링 좋아하시는구나. 게임을 좋아해서 몸 푸는 게임 같은 경우는. 진짜. 되게 액티브하구나, 생활이. 아니다. 아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